5회 5회 다섯번째 시간입니다. 자 디젤 기관의 연료 분사 노즐에서 접독면의 윤활는 무엇인가? 자 디젤은 기름이라고 했죠. 예연소실식 연소실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.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예연소실식 연소실은 연료의 성질변에 둔감합니다. 그래서 둔감하기 때문에 선택 범위가 아주 넓은게 장점입니다. 아시겠죠? 자 7번 시동전동기의 주요 구분에 대한 설명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좌 철심을 지지해서 자기 회로를 이룬 몸으로는 스테이트콜은 아닙니다. 자 계좌 철심을 지지해서 자기 회로를 이룬 몸으로는 뭐다? 개철 개철 자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의 전자승이 되는 것은 로터입니다. 로터 자 굴색기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추진축 길이를 변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. 자재 이엄 자재 이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자 클러치 다음 중 클러치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전후진을 위한 건 뭐다? 변속기 변속기입니다. 자 트랙의 장력은 실린드에 무엇을 주의해 봐야 조절한가?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다. 그리스 자 14번 암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을 파괴할 수 있는 굴색기 작업 장치는 브레이크 브레이크 왜 오세요? 시험 문제 나왔다 이겁니다. 자 굴색기의 붐 붐하는 거 알죠? 상부해전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풋핀 풋핀 자 무한개도시 탱크처럼 무한개도기 굴색기에서 상부 롤러에 설치한 목적은 트랙을 지지하고 하부 롤러는 트랙터 전체의 무게를 지지합니다. 자 트랙을 지지하는 게 상부 롤러의 목적입니다. 무한개도시 건설기에서 주행 구동체인 장력 조정 방법은 아이롤러를 전문지시켜 조정한다. 아시겠죠? 자 20번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굴색기에서 그리스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트랙슈 자 다음 중 트랙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하부 롤러 교환시 자 트랙슈에는 그리스 주입해야 되고요 하부 롤러 교환시에는 트랙을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 굴색기의 일반적인 조정 가정은 굴착 선의 적재 선의 굴착 굴착 선의 적재 선의 굴착 아시겠죠? 외웁시다. 자 무한개도시의 굴삭기 주행 모터의 브레이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털린 것은 자 제동시 간승에 의한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밸브가 있다. 자 무한개도시 여러분들 탱크 같은 거 굴삭기의 제동장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멈춰있는 상태가 기본입니다. 주행할 때는 제동이 풀리는 형식이에요. 따라서 간승에 의한 간승에 의한 회전을 방지하는 브레이크는 포지티브 퍼스티브 방식입니다. 자 26번 자 무한개도시 굴삭기에서 슈 랭크 핀 부싱 등이 연결되어 구석 나왔습니다. 트랙 트랙 어큐뮬레이트 이거 나왔습니다. 추가기 사용 용도에 해당되지 않아서 오일뉴스락 제 자 어큐뮬레이트 추가기의 사용 목적은요. 유압력의 압력에 전장하는 용기입니다. 따라서 압력의 유지 충격 압력의 흡수 유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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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동의 흡수 압력 보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일뉴스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. 아시겠죠? 유체 맥동의 흡수 감소 되겠죠. 자 32번 유압장치에서 피스톤 로드에 있는 먼지 또는 오염물질 등이 실린더 내로 허비받는 것을 막는다. 더스더 씰 자 유압기용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. 이번에는 가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자 유압 똑같이 알아주세요. 자 스위치입니다. 스위치 자 유압으로 내에 기포가 발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털린 것은 유압류의 누설을 저한다. 유압류의 누설을 저한다. 이게 아닙니다. 아시겠죠? 나머지는 외워주세요. 유압장치는 액츄에이터의 종류에 나왔습니다. 액츄에이터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감압 밸브입니다. 유압실린다. 그 다음에 유압모터프라인시 이기했습니다. 현장에서 유압류의 열화를 찾아낸 방법으로는 자극적인 악취 색깔의 변화를 확인한다. 유압류 탱크 유압회로의 필랄 압력을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자 이거 시험문제에 나왔습니다. 41번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설기계 조정 면허 취소는 자기가 면허차 취소했다고 해서 기계가 등록 말소 사유가 되는 건 필요 없죠. 내가 면허차 취소는 내 차를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없나? 없습니다. 자 다음주 지하차도 교차로 알고 들어갑시다. 자 건설기계 시험문제에 100% 나왔습니다. 건설기계 조정사의 적성 검사 기준 언어분별력을 80% 와 선생님이 될까요? 언어분별력이 80% 안될 것 같은데요. 시각은 150도 그 다음에 55데시벨 두 눈은 0.7 이상 한눈은 0.3 이상 눈도 중요하네요. 아시겠죠? 시력도 중요합니다. 자 그 다음에 자 교육 이수만으로 조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소형 건설기계 중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의한 거 3톤 미만의 지게차 입니다. 자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교부하는 것은 시도지사 무조시도지사입니다. 자 이건 10일 이전에 10일 이전에 교부해야 됩니다. 10일 10일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관리법상 실제 검사 아닌 것은 예비검사 자 건설기계에 대해서 실사하는 것은 신규등록검사 전기검사 구조명령서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. 안주면 나왔죠? 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공사 중 그림과 같은 것이 일렬로 설치되는 것이 발견되었다.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라인마크 무슨 색깔 띵동 땡 여러분들 얼뜨게 흰색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이게 직경이 얼마 9cm 정도 원형으로 동학급 또는 항동주물로 만들어집니다. 전기화재 자 여러분들 A, B, C, D 하재가 있습니다. A는 일반 B는 유류 C가 전기인가? 아무래도 C하고 D가 있습니다. 유류화재는 B라는 것 아시겠죠? 다음주 적절하지 않는 것은 포말 포말은 뭐다? 적합하지 않습니다.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C컵 아 C컵이 전기화재입니다. 전기화재 맞아 분말을 생각나요. 분말화재 CO2 소화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가장 적합한 게 CO2 소화기입니다. 자 지금까지 오해를 봤어요. 선생님 아직까지 오해 60문제 넘기지 않았습니다. 안됐어요. 와 큰일났다 싶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부끄럽다 싶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울산공고 시선엠 시험체로 가기 전에 울산구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길을 팍팍 죽죠.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여기까지 우리 오해 모의고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